안녕하세요. 트트홀입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트럼펫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소리가 안 난다. 아무 소리도 안 난다. 트럼펫 소리는 입술이 떨어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호흡에 의해서. 하는 호흡에 의해서 이게 떨리면 100%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죠. 자, 그러면 그 방법은 에 해보세요. 우리가 트럼펫을 부려고 하면 이렇게 불거나 입을 다물어서 절대 안 돼요. 에. 벌리세요. 에. 에. 그 상태로 갖다 대시고 에. 혀 밑잎 끝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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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을 불면서 입술이 훅 이렇게 들어가거나 입술이 뜨면은 안 된다. 에. 엥. 안 되면은 엥 해보세요. 엥. 그건 더 붙어요. 엥. 엥. 다물지 말고. 엥. 엥. 바람을 불면은 입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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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부선에 여기서 일곱 개의 소리가 나옵니다. 아무 소리나 일단 나와야 되니까. 엥. 세게 불면은 바람의 속도가 빨라지면 고음이 되고 천천히 불면 저음이 되는 겁니다. 엥. 뜬다. 엥. 엥. 여기에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소리가 날 겁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즐거운 패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